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즘에는 정말 많은 가수들이 노래교실에서 많은 곡들이 탄생이 되고 또 스타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인물하면 어디 안 빠지고 노래실력해도 어디 안 빠지고 매너는 이로 말할 수 없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 최고의 스타 강사 박금수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실력은 정말 많은 가수들 노래실력은 정말 많은 가수들 노래실력은 정말 많은 가수들 축하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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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